네, 마침부터 어제 출연하셔서 SK그룹주를 또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오늘은 LG그룹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그룹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LG그룹주를 선택한 것은 최근에 LG노텍 주가, 정말 거침없지 않습니까? LG그룹에 있어서 대장주는 LG이노텍이 현재 지금 맞춰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이었죠?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애플카 이슈는 LG전자의 따라다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애플의 어떤 전략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비밀주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새 나온다는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시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그룹주를 얘기하는 것이 LG전자가 전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전장사업이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적자사업부가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 움직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그룹사 간의 시너지 효과,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 이런 것들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결국 LG그룹주들이 지금 LG전자도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흐름상은 보면 LG이노텍이 단연 아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최선호주는 LG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아무래도 LG이노텍이 지금 현재 선호,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만 LG전자가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 이것에 대한 흑자 기조를 하고 이것을 아우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런 조정기에 LG전자를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1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1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조정을 받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을 좀 넓혀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오히려 손절 라인에 손절하기보다는 12만 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서 15만 원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어제 SK그룹주를 주목하신 데다가 LG그룹주까지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신가요? 대형주 중에서도 몇몇 종목들이죠. SK그룹 같은 경우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의 인적 분할로에 따른 기업의 변화 LG그룹 같은 경우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문 특자 전환에 따른 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두 그룹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시장에서 그다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에요. 오히려 현대차그룹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이런 이슈들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SK그룹과 LG그룹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